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14호 태풍 고인후 관련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의 예측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약 2주일 전부터 미국기상청 혼자서 외롭게 14호 태풍 고인후 발생 예측을 하였으나 이제 드디어 9월 23일 토요일 새벽 2시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도 미국기상청과 함께 14호 태풍 고인후의 발생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먼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진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23일 토요일 새벽 2시 기준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9월 27일 수요일 오전 5시경에 1000헥토파스칼의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베트남 나트랑 인근 해상과 필리핀 동쪽 해상 영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틀 후인 9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경에는 열대요란이 북상하여 중국 하이난다오 섬과 홍콩 인근 해상에서 14호 태풍 고인후로 발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10월 1일 일요일 오전 7시경에는 98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14호 태풍 고인후는 더욱 북상하여 홍콩 인근 광동성에 상륙을 하고 있으며 10월 2일 월요일에는 14호 태풍 고인후는 열대저압으로 약화되면서 중국 광동성에서 중국 광시장족자치구 계림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기상청의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면 미국 기상청은 유럽중기예보센터보다 하루 앞선 9월 26일 화요일 오후 내시경에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베트남 중부지역인 단항 인근 해상과 필리핀 동쪽 해상 인근에서 발생하는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틀 후인 9월 28일 오전 9시에 98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하이난다오섬 인근 해상에서 14호 태풍 고인후로 발달한 후의 하루 뒤인 9월 29일 오전 9시에는 중국 하이난다오섬을 관통하고 있으며 그 후 10월 1일 새벽 3시에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에 공통된 9월 23일 새벽 2시 기준 14호 태풍 고인후에 대한 예측은 다음 주 초에 베트남 중부지역과 필리핀 동쪽 해상 중간 해역에서 태풍의 씨앗 열대요란이 발생한 후에 중국 홍콩 인근 광동성에 상륙하여 열대저압으로 약화되면서 중국 계림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